이 글을 통해 송가인이라는 젊은 트로트 가수의 특별한 이정표와 성취를 기리며 그녀가 받은 성황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받은 풍성한 꽃다발과 선물들로 시작됩니다. 이는 트로트 음악계에 20여 명의 베테랑 선배들이 송가인의 눈부신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음을 담아보낸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그녀의 칭찬 고래 노래가 일본에서 해외 인기 음악 차트 32위에 오른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송가인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송가인이 이룬 이러한 성취는 그녀가 단순히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음악과 재능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다양한 국가의 관객들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를 통해 송가인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음악업계의 선배들로부터도 깊은 존경과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동료들과 팬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가 있습니다. 송가인에게 보내진 따뜻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음악계의 선배인 서도 선배로부터였습니다. 그는 송가인이 곧 열릴 한해 가왕전 대회에서 뛰어난 공연을 펼치길 기대하며 그녀의 재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회는 트로트 가수들에게 큰 무대이며 송가인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휘하고 국제음악시장에서도 그 위치를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 경력을 통해 송가인은 나이가 성공을 결정지으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노력이 결정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트로트 음악계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송가인이 앞으로도 음악 경력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데 있어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일 가왕전 대회는 송가인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배들과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믿음이 있다면 그녀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무대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와 관심은 그녀가 음악 경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그녀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며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의 성공은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의 노력과 재능의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은 계속해서 그녀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국경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